안녕하세요. 모던즈브예요. 한번 알아두면 평생 유용할 살림팁 쌀포대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을 위해 모아놓은 쌀포대예요. 포대 매듭을 보시면 한 줄로 깔끔한 부분과 엉킨 것처럼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복잡한 부분을 마주 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린 화살표와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풀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엉켜있는 듯 보이는 이 매듭 시작 부분을 몇 담만 풀어주세요. 보통 3땀 정도면 완전히 풀려요. 가운데 실을 잡아당기면 풀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초보니까 안전하게 3땀 풀어줘요. 앞뒷면이 각각 실 한가닥씩만 남으면 멈추셔도 돼요. 이제 복잡한 쪽 실을 당겨주세요. 쾌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 가위로 힘겹게 자르지 않아도 되겠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1. 복잡한 매듭을 앞으로 하고 왼쪽에서 시작한다 2. 3땀 정도 앞뒷 매듭을 풀어준다 3. 앞면의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당겨준다 너무 쉽죠? 셀퍼들 풀 때마다 모던 주부 떠올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3땀 톡톡톡톡으로 같이